네, 일단 송조시께서 특별한 걸 배추고 오셨다면 제가 그녀가 오신 게 아니라 지혜야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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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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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성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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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장 성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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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 These 성지혜 이 하인도 아까 이제 또 부탁드립니다 이 하인도! 제가 참고한 한인들을 화장할 수 있어서 제가 자주 하는 이렇게 피부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께 참고할 줄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한인들 하자 잘 안나와서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4개가 있는데요 2개 먼저 6개씩 썩썩조이시다 편안해 드리고 또 얘기 나누다가 2개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미! 미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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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멘